진실 호소한 1년인데요. 지난해 JTBC가 처음으로 보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하반신 일부가 마비됐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성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인데, JTBC가 오랜 기간 추적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뉴스룸에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해주셨죠. 네, 스튜디오에 나오셨더라고요.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건 이후 지난 1년 동안 피해자는 그날의 진실을 끊임없이 파헤쳐왔습니다. 결국 피해자 요청으로 이뤄진 재감정 끝에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거거든요. 검찰은 항소심에서야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때려 실신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범죄였다라는 혐의를 추가하고, 일시보다 15년 만은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인터뷰에서 이른바 사라진 8분, 사각지대,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8분 정도의 시간, 그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직접 말을 했죠. 네, 가해자가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거든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라진 8분인데요. 지금 이 장면이죠? 네, 지금 저 장면입니다. 들쳐 없고 어딘가로 데려가잖아요. 네, 네, 네. 저 장면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됐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아닌 피해자 본인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직접 발로 뛰었는데요. 인터뷰 보시죠. 시청에서 검사님이 피해자를 들쳤고 CCTV 사각지대로 간 7분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성범죄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저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걸 밝히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몰랐다가 재판에 가서야 성범죄 가능성을 알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피해자한테 그런 걸 안 알려줬을까요? 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당한 것 같냐라고 한 차례 물어보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한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고요. 또 어떤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없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도 피해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수하고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벌인 뒤에야 수사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재판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재판부에다 기록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는. 일단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검찰 쪽에서도 뚜렷하게 증거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30대니까요. 형계를 마치고 나오면 40대입니다.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보장 없죠. 그리고 본인 입으로 보복을 언급했다라고 하니까요.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커녕 보복 범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신세입니다. 항소심 경고는 오는 12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열리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재판부 결론 나오면 또 새로 소식 전해주시죠.